파리올림픽 개막식 공연의 이 장면, 전 세계인에게 잊을 수 없는 충격을 주었는데요. 반 아체에 온몸이 파란색으로 뒤덮인 이 남성, 머리엔 과일을 주렁주렁 달고 꽃 장식 사이에 비스듬히 누워서 노래하는데, 남성은 프랑스의 영화 배우 필리프 카트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이른바 드랙퀸과 트랜스젠더들로 알려졌습니다. 다소 파격적인 퍼포먼스에 프랑스인들 사이에서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는 가운데, 종교계를 비롯한 일각에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해 조롱했다는 지적도 나왔죠. 올림픽 조직위원회 측은 결국 쏟아지는 비판에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술적 표현의 자유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프랑스 혁명 뒤, 단두대에서 처형된 왕비, 마리 앙토아네트가 자신의 머리를 들고 노래하는 퍼포먼스부터, 종교의 자유가 되었고, 비하 논란을 낳은 이 장면까지 파격과 난해, 풍자와 조롱,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파리올림픽 개막식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